자 이제 177쪽으로 갑니다 두번째는 등록면허세 인데 등록면허세는 보통 한 문제쯤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내용은 되게 쉬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제목이 등록면허세 인데요 굳이 얘기하면 얘도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이 등록면허세는 두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기와 등록에 관련된 등록분 이라는게 있고 각종 면허와 관련된 면허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등기와 등록에 관련된 등록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면허분에 대해선 공부를 안합니다 그래서 등기와 등록분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얘만 아니니까 등기할 때 내는 세금 쉽게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 그럼 내가 요번에 등기하고 싶다 등기를 한다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저게 등록면허세에요 언제 내냐 결론은 등기하고 나서 내는게 아니고 등기하기 전에 이미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얘만큼은 특성이 뭐냐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게 아니고 결과 먼저 내고 나서 훗날 등기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1번 등록면허세의 정의가 나오는데 보죠 1번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과 그 밖의 원리의 설정 변경 소멸당하는 상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과세되는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또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나 혹은 기타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해제, 신고의 수리 등등 이런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저희는 뭐만 해요 등록분 등록면허세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2번 봐요 자 등록이든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납세이머가 성립되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당한 상황을 공부해 기타 대장 등에 등기 등록 등지할 때 그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도구세이다 결국은 뭐 이거죠 등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이 얘기고 자 넘겨볼게요 자 두번째 특징가입니다 자 178쪽에 2번 자 특징인데 첫째 일단 지방세이고 도구가 걷는 도구세에요 이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지만 얘는 도와 구청서 걷는 지방세고 두번째 보통세고 유통세고 행위세고 응능세고 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등록에 대한 등록은요 재산권이나 기타 그 밖의 권리를 보할 때 등기 등록할 때 납세이머가 성립해요 그럼 지난번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했지만 얘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돼요 네번째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세금이 부과되는 형식주의입니다 또 비용의 성격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 이거인데 이거 뭐냐면 일단 이 등기는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안 따져요 단지 형식상 외형상 요건만 갖추면 그 세금은 부과가 된다는 거고 또 나중에 이게 불법등기 뭐 사기나 강박이라는 등기였다고 해서 그 등기가 취소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낸 세금은 절대 환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내면 끝난다 해서 뭐의 성격 수수료적 성격이 돼서 두개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이고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 5번 저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인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 즉 종과세도 있고 권수의 한 종량세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종과세와 종량세 두 가지가 있대요 6번 정률셀도 있고 정액셀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맨에서 50범위 내에서 가감되기도 하고 또 중과되는 것도 있대요 일곱 번째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8번 신고 납부니까 신고 납부가 이행 안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 40%가 붙죠 9번 세액이 세액입니다 6천원 미만이어도 최소한 무조건 6천원만큼은 부과해요 아까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할 때 부과하지 않았지만 그 세액이 6천원 미만이어도 얼마나 최소한 6천원만큼은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시다. 납세 문자인데 누가 세금 낼 거냐는데 당연히 취득세는 지난번에 취득한 자가 냈어요 그러면 납세 문자는 당연히 누가 냈어요 등록하는 자 등록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누가 된다고요?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등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속된 말로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등기 권리자 같은 얘기인데 항상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일단 등기 등록은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등기 등록이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등록이냐 둘째는 소유권 이외이냐 그래서 결론 이게 소유권에 관련된 거라면 누가 등기하는 자가 되냐면 소유권자가 돼요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얘가 소유권 이외의 등기 등록이었다 라고 하면 얘는 둘로 구분이 돼요 설정에 대한 등기냐 아니면 말소에 대한 등기냐 이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게 설정에 대한 등기였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무슨 무슨 권자 과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게 말소했다 그럼 무슨 무슨 설정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정하면 권자 말소하면 설정자가 돼요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세권을 등기한다고 합시다 전세권 그럼 얘가 전세권 설정이면 누가 세우면 돼요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말소한다면 말만 바꾸면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또 제작연대에 전세권을 쓰던 건데요 저당권이다 자 저당권은 자 누가 내요 설정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가 내요 말소한다고 누가 내요 말만 바꾸면 되지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돼요 근데 제작연대에 뭐가 나냐면 앞에다가 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이라고 이렇게 근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어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만 앞에 근자만 붙었을 뿐이에요 근자만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결국은 설정은 누구냐 설정은 다 상대방이야 상대방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는 거고 상대방 말소는 다 누구냐 다 나입니다 나 나 내가야 내 내가 누군데 소유자 소유자 그 재산에 소유자가 말소 등록을 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항상 조심해요 설정은 어떻게 무슨 무슨 권 자 말소는 무슨 무슨 설정 자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집니다 자 두번째 또 있는데 요번에 뭐냐면 참고로 볼 건데요 채권자 대위등기 입니다 이거 한번 민법에서 배웠을 건데 이 채권자 대위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때는 등기 신청은 누가 하냐 그 신청은 채권자가 해요 채권자가 하게 되고 대신에 납부는 누가 하냐 납부는 그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등기는 신청은 누구 채권자 납부 채무자 또 하나 더 2명 이상 2인 이상 2명 이상 공동 등기한다 공동 등기하면 항상 뭐가 있냐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좀 기억해야 돼요 자 보죠 179조 갑입니다 1번 등록에 대한 납세 의무자 1번 재산권 등 권리 설정 변경 소멸 가능성을 공부해 등록할 때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쉽게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은 저당권자 지역권 지역권자 3번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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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지상권 설정에서 이렇게 말만 바꿔놓으면 된다 이거죠 다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수인이 공동 등기했다면 항상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2명 이상 공동 등기하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밑에 핵심 체크 방금 봤었지 그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등기하면 누가 그 신청은 누가 하고 채권자가 하고 납부 등기가 채무자가 한다 모든 내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설정함도고 권자 발사함은 설정자가 됩니다 2번 매미트의 면허는 됐고요 다 넘겨볼게요 자 이제 그 뒤에 181조 갑니다 자 세 번째인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등록 면허 세대의 과세표준인데 저희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요 거의 뭐 나면 거의 애인데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인데 요거만 좀 지울게요 이 등록 면허세는 과세표준이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 과세표준인데 종과세가 있고 종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양세가 있고 두 가지요 그래서 종과세 종양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있는데 왜 두 가지가 다 있냐 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등기별로 이따 보게 되면 등기마다 등기별로 전부 다 차이가 나요 차이 등기마다 차이 나게끔 적용한다 등기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등기에 대해서 뭐냐 이건데 첫째 보죠 첫째는 이런 거에요 소유권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등기 이 세 개에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등기를 하고자 하면 그럼 대체 무엇을 갖고 세액을 산정하냐 자 뭘 갖고 하냐 내가 등기 소유권이 됐건 가등기가 됐건 뭐가 됐건 등기하고자 하는 그 해당 부동산 가액이에요 그 부동산 가액 해당 그 부동산 가액 그 부동산 가액 그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세액을 산정하게 돼요 뭘 갖고 간다고요 부동산 가액 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가압류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신청등기 4개 인데요 4개는 저희가 보통 뭐라고 칭하냐 4개를 보고 저희가 보통 채권등기라고 불러요 채권등기 채권이 뭐냐면 채권은 내가 남에게 받아야 할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 등기는 결국 남한테 받을 돈 남에게 받을 돈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 돈만큼 하면 돼요 돈만큼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채권금액이라고 합니다 채권금액 남에게 받을 돈에 대해서 남에게 받을 돈에 대해서 하게 되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되게 돼요 채권금액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합병등기 합병등기 그 다음에 말소등기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도 있대요 이거는 이미 되어있는 자체를 합병합니다 또 이미 되어있는 걸 말소합니다 이미 되어있는 걸 지목을 변경합니다 이건 전부 이미 되어있는 걸 바꾸는 거니까 얘는 그 등기라는 건수 등기마다 마다마다 등기 그 건수에 대해서 세액을 산정해요 이때 건수라는 것은 자 얘는 대표적 종량세고요 종량세고 건수는 신청의 건수가 아니고 물건의 건수입니다 그래서 너 물건이 몇 개냐 해서 물건의 건수마다 물건의 건수별로 구분해요 물건마다마다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어떤 등기 어떤 과세표준 다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은 뭘 갖고 합니까 부동산가액 그 다음에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금액 무슨 금액이에요 채권금액 그 다음에 합병 말소는 뭘 갖고 합니까 건수 이렇게 해서 각각의 등기마다마다 과세표준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뭐이냐면 이런 것도 있네 전세권등기 한다고 하면 이때는 내가 지급한 그 전세금액이에요 전세금액 전세금액에 의하게 되고 둘째 임차권등기한다 임차권은 조심해야 돼요 보증금을 포함이 아니고 보증금을 제외한 제외한 월임대차금액이에요 월임대차 월임대차 금액에 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지역권등기한다 이 지역권은요 어 요역지가 가액에 의해서 적용해요 그래서 각각의 등기마다마다 어떠한 과세표준인지를 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등기별로 등기 어떠한 과세표준인지 꼭 다시 한번 소유권 가등기상권 무슨 가액이요 부동산가액 이게 1번이고 두번째는 뭐냐 하나씩 더 볼게요 그럼 이때 대체 부동산가액이 뭡니까 이게 원칙은요 신고가액이에요 신고가액 예외는요 예외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표준액이에요 정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 자 그럼 특례는 뭐냐 특례는 입증된 취득에서 국가수입 공매 판결문 등인데 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얘를 딱 본순간 어 원칙이 신고가액이네 예외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네 특례는 내가 실제 산 금액인데 어디서 많이 본건데 취득세 똑같아요 다만 취득세는 이런 모든 금액이 취득 당시 금액이지만 지금은 등록세는 다 모든 금액이 등록 당시 금액이에요 전부 다 언제 등록 당시에 금액에 의해서 등록 당시에 금액에 의해서 적용돼야 돼요 그럼 중요한게 뭐냐면 요거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분명히 입증된 취득 국가수입 공매 판결문 등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얘는 중요한게 이거에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감가상각이나 감가상각 혹은 자산재평가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인해서 이 금액이 바뀌어요 저 금액이 변경이 된다면 저 금액이 변동이 된다면 되면 그때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으로 해요 변경된 금액 변경된 금액 변경된 금액 그래서 변경된 금액을 갖고 한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본래 채권 금액 본래 채권 금액 본래 채권 금액 본래 채권 금액이 뭐냐면 내가 원래 받을 돈 원래 빌려주고 받을 돈 100만원이면 100만원 본래 돈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혹시 떼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빌려준 것보다 좀 더 많이 받자 그래서 나온게 뭐냐 채권 최고액 같은 말로 바꾸면 처분 제한 금액입니다 처분 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보다 많이 한 130% 정도 설정할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감요 저당권 가처분 겸은 시점은 뭐다 채권 금액인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합병이나 말소 지목비용 상경인데 이건 뭘 갖고 있느냐 건수 건수가 꼭 부과한다 이렇게 적어도 동그라미친 4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별표친구 4개는 그래서 반드시 등기마다 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조함 181쪽에 갑니다 자 3절 과세표준 1번 자 첫째 부동산 가액이 연기네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입니다 자 원칙 뭐예요 신고가액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명서는요 등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표준은 어떻게 등록 당시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이 원칙이에요 항상 원칙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단 2번 예외 자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한다고 해서 1번 신고가 없는 경우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작은 경우죠 자 3번 특량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이하 밑줄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이 사회유로 인해서 그 가액이 달라지면 자 무슨 금액이에요 변경된 가액입니다 화를고 등기돈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써 증명된 가액 같은 얘기에서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이 안단대 밑에 1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다 2번 수입 3번 공매경무 4번 판결문 4번 법인장부 5번 판결문 6번 부동산과 대신고 7번이 뭐 법인장제 건축 얘는 의미없어요 얘는 취득세가 똑같으니까 대고 중요한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인해서 금액이 바뀌면 자 뭐에 의한다 변경된 금액에 의한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두번째 갑니다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채권금액에 의한거에요 그래서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신청인데 보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것 같은 말로 뭡니까 채권 최고액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채권금액이다 신청은 신청의 건수가 아니고 전부다 물건의 건수에서 또 물건 몇 개냐 그래서 물건마다 마다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대해서 어떻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얼마씩 건당 6,000원씩 무조건 건당 6,000원씩 부과하는 형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게 건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는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임대차금액 그 다음에 지역은 요역지 가액이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지만 항상 이렇게 등기별로 구분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자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뭘 갖고 합니까 부동산가액 그 다음에 얘가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금액이 바뀐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 그 다음에 감유저당권 가처분 격리시청 무슨 금액이요? 채권금액 합병 말소는 어떻게 해요? 권수 갖고 합니다 참고로 볼게 지목변경인데 지목변경이요 전에 배웠던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항상 변경이 되고 가액이 증가되어야만 과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등록면에서는요 그냥 변경만 되면 과세입니다 가액 증가 여부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이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어야 되지만 이 등록면에서는 뭐만 되면 돼요? 변경만 되면 되지 굳이 가액 증가 여부 관계없어요 그래서 변경만 되면 권당 6,000원씩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선 자 이제 세율로 가볼게요 자 그 뒤에 184쪽의 세율인데 이 등록면허세 세율은 뭐 그닥 얘도 현문법이 잘 나는건 아닌데 일단 보면 맨 위에 본문 보면 자 등록면허세 세율은요 표준세률과 법령에 정한 중과세유 중과세 대상에 대한 등록에 대한 그래서 적용하는 중과세율로 구분한다 또 세율구조는요 과세 대상의 종류와 권리 유형별로 차등 비례 세율도 있고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진성한 법도 있다 정액 세율도 있다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한번 자 세율 부분인데 일단은 이에는요 첫째 퍼센트가 나옵니다 뭡니까 정률 세율 또 있구요 그 다음에 방금 봤지만 몇 원 이라고 하는 뭣도 있어요 정액 세율 두 가지입니다 정률도 있고 정액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다시 퍼센트 정률은요 전부 다 차등이에요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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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세율 전부 다 차등 비례 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얘도요 표준 세율로 되어 있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표준 세율이 있는데 이 표준 세율이 무슨 뜻이냐면 법에서 정한 기본이다 이런 뜻도 있고 둘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뭐가 가능하다 가감이 가능하다 이건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가감 가능한 게요 모든 등기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 부동산에 관련된 이 부동산 등기 한에서 입니다 부동산 등기 한에서만 50% 범위 내에서 가감되지 부동산 등기 아닌 건 가감 안 돼 그래서 부동산 등기만 가감이 돼요 뭐만요 부동산 등기만 가감됩니다 그 다음에 이따 보겠습니다 중과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과 세일도 있다 중과 세일도 있다 중과 세일도 있다 몇 배 준 거 아니야 얘는 3배 중과입니다 3배 중과는 중과 세일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밑에 박스 봐봐요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명서의 세력에서 밑에 네모 페어에 보면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 보조는 천분의 8 소유권의 유상이전은 천분의 20 소유권 부상은 천분의 15 그 천분의 15은 증여증여 증여는 천분의 15고 상속은 다시 천분의 8이 됩니다 근데 소유권을 얘기하면 나머지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가압료 가처분 저당권 가등기 다 똑같아요 다 천분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과세표준 다시 한번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이죠 지역은 요역지가액이에요 전세권 전세금액이에요 임차권은 원림대차금액이에요 그걸 갖고 장난치지 보통 옆에 있는 숫자 천분의 2은 장난을 안 쳐요 그래서 천분의 2은 기본으로 알고 있고 앞에 있는 과세표준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측에 185쪽이 예제 같은 건데 예제 볼게요 예제 3번 가요 3번 지역권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요역지가액의 천분의 2 아니지 물론 지역권 설정은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2 가 되지만 요역지가액의 천분의 2 가 되지만 지금 말소니까 권당 6천원씩 부과되면 돼요 권당 얼마씩 6천원씩 또 4번도 봐봐요 경매신청 가압료 가처분 셋 다 채권 등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채권금액의 천분의 2 가 되어야 되는데 뭐예요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2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갖고 보통 장난 치니까 그 세일도 중요하지만 대체 어떠한 과세표준인지를 좀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크게 의미 없고 천분의 2 라고 생각해요 천분의 2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186중과입니다 두 번째인데 중과 되는 건데 이 중과 되는 것도 솔직히 처음에 잘 안 나요 별로 안 나와요 중과세율인데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몇 배 중과합니까 세 배 중과 세 배 중과 세 배 중과 세 배 중과 세입니다 몇 배 중과 한다고요 세 배 중과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퍼센트는 무시하세요 그냥 세 배 중과합니다 세 배 중과 세진 몇 퍼센트인지는 알 거 없어요 세 배 중과 세입니다 세 배 중과 세에요 언제 세 배 하냐 이때 이때 자 대도시에서 앤드 법인이 등기합니다 조심할게 법인의 부동산 등기가 아니에요 그냥 법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한다 그럼 대체 대도시가 어디에요 여기지 서울과 또 어디 인천과 어디 경기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누가 법인이 등기한대요 법인 그럼 몇 배 중과한데 세 배 그럼 대체 법인 등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자 법인 등기가 세 개였는데 첫째는 아니 몇 개였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그 법인이 이 법인이 영리 법인이건 비영리 법인이건 관계없는 모든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리 법인이 될건 그게 비영리가 될건 관계없다 모든 법인 다 중과합니다 두번째 그럼 그게 본점이건 또는 주사무소건 또는 지점이건 또는 분사무소건 관계없이 모두 다 중과합니다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건 지점 분사무소건 전부 다 모두 다 중과가 되고 또 세번째 그 법인인 자 설립 등기를 하건 법인인 전입 등기하건 관계없이 전부 다 중과 설립 전입 관계없이 다 중과합니다 또 네번째 설립이나 전입 후에 5년 내입니다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때 중과합니다 자본금 증가해도 중과하세요 다세번째입니다 대신 전부 다 전부 다 비 도시형 업종이야되요 무슨 업종이요 비도시형 업종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이 있을 때 좋은거고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이 있으면 안좋은거 그게 비도시형 업종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중과세가 돼요 다만 참고로 중과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중과하지 않은 것도 있다 중과세 하지 않은 것도 있다 언제 중과하느냐 반대 반대 첫째는 도시형 업종 여러분 중과 아닙니다 도시형 업종 둘째 5년 지났대요 5년이 경과가 되었다 이제 중과 안해요 셋째 산업단지에서 법인 설립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중과 안해요 도시형 업종 5년경과 산업단지 이런 경우는 절대 중과세 하지 않게 돼요 중과세 하지 않게 돼요 도시형 업종 5년경과 산업단지 절대 중과세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복귀해 한번 186쪽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중과세인데 다음과 같이 대도시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요 끝으로는 표준세율 100분의 300 몇 배 3배로 중과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어디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미력지역권역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다만 일부 대도시는 법인 등기인데 첫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합니다 관여해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이 인수하는 5년 내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포함되요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이게 설립 등기네요 2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했어요 또 전입 후 5년 내에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되었다 이때도 설립으로 봐서 뭡니까 중과세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설립 등기가 됐건 전입이 됐건 전부 다 중과한다. 몇 배? 3배 자 핵심책은 내비 두고요. 맨 밑에 2번 갑니다. 자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게 있네. 첫째 도시형 업종이네.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 즉 쉽게 도시형 업종을 중과하네. 항상 저희는 비도시형 업종이 중과하지 도시형을 중과합니다. 또 축구 페이지 두번째 산업단지의 산업식적활성업의 공장설립하는 법률정보는 산업단지에서의 법인의 설립은 중과하네. 그래서 산업단지도 중과하지 않고. 3번 자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이나 출자에게 증가합니다. 얘는 아까 자본금이 증가되면 분명히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고의적인 증가가 아니고 법률개정으로 부득이하게 자본금이 증가됐다. 이건 중과세 안한다는 얘기에요. 또 4번은 묶으면 되요. 4번. 분할등기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했다. 5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한 지 5년 경과가 되었다. 이렇게 둘 다 5년 지났다고 나오면 얘도 중과세 하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5년 이내일 때 중과하지. 이렇게 5년이 경과되면 중과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배는 이렇게 중과. 이 정도고 참고로 이런 분이 있어요. 대도시자가 이거 적지 마요. 대도시가 나오니까 아 대도시 걔는 표준세 유래 3배 빼기 4% 이러시면 안 돼요. 얘는 어 대도시 맞잖아요. 맞지 맞지. 얘는 어디 있어? 취득세 취득세는 3배 빼기 4%고 얘는 그냥 3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3배 중과한다. 됐죠? 넘겨봅시다. 이제 189 쭉 갑니다. 쭉쭉 갈게요. 자 이제 189 쭉 5절 이제 부가징수인데 1번 납세지입니다. 전 시간에 그 취득세도 했지만 항상 국세는 어디? 주소지 지방세 어디? 물건 소재지 그럼 189 쭉에 이 등록면허세도 결국은 얘도 지방세니까 어디? 물건지가 납세지가 될까요? 여기서 1번 자 등기나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 납세지 자 봐요. 등록면수는요. 등기 등록일 현재 등기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등록권자의 어디요? 주소지 또 해당 사무소나 영업소 등의 소재지 관할 돈화구에서 보관한다. 일단 얘도 지방세니까 어디? 재산의 소재지가 일반적인 납세지가 돼요. 그런데 웃긴 것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기가 지금 뭐가 나옵니까? 일부 등기가 주소지가 나오는 게 있네요. 그래서 2번 보면 등기 등록에 종료 납세지 1번 자 부동산된 게 어디입니까? 부동산 소재지 일단 얘만 체크해요. 부동산 항상 어디? 부동산 소재지가 돼요. 자 그럼 그 나머지 10번 가볼게요. 10번인데 자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같은 겁니다. 11번 특허권 실용신당권 같은 겁니다. 12번 14번 자 지식재산 담보권입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4번 이 3개가 있는데 3개는 웃기게도 공통점이 어디예요? 다 주소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10번 11번 14번을 제외하고는 다 어디예요? 물건지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지만 이 3개만큼 어디요? 주소지가 납세지가 돼요. 어디요? 해당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얘도 넘겨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2번 부가와 증수로 갈게요. 자 190조개 자 부가증수인데 이 등록면허세도 어쨌든 얘도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부가증수인데 자 어쨌든 원칙은 무슨 납부예요? 신고납부 언제까지냐 아까 얘기했죠? 나 등기하고 싶다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하기 바로 전까지 그 전에 직접 뭐합니까?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과 보면 똑같습니다. 자 보죠 1번 자 등록하려는 자는요 과세표준에게 세율을 적용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뭐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그 2번하고 3번은 묶어줍니다. 2번 3번은 묶어요. 묶어서 이게 아까 취득세와 똑같은 건데 2번 볼게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됐대요. 되면 언제까지? 밑에 있는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내에 해당 중과세를 적용해서 뭐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또 3번째 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관받은 후에 그것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자 보죠.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관받은 후에 그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똑같아요.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똑같아요. 일반과세가 중과되거나 비과세 추징됐다. 결국은 쉽게 추징되는 경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일 내에 30일 내에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죠. 네 번째인데 4번은 크게 체크해요. 4번이 잘 됩니다. 4번인데 볼게요.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밑에 납부했을 때는요. 법규정에 의해서 신고하고 납부된 거로 보면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상수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뭔 얘기냐면 신고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대신 뭐만 했다 납부만 했다. 비록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기간 내에 납부만 되면 이때는 세법상 신고 납부된 거로 봐서 별도의 가상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에요. 없다. 그런데 이게요. 등록 면허세만 갖는 특성이지 만연아 취득세에서 이런 행동 취득세에서 신고 안 하고 납부했다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상세가 붙어요.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 신고 안 하고 납부했다 신고 불성실 붙어요. 다만 등록 면허세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신고 납부된 거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상세 있다 없다 별도의 가상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별도의 가상세는 없다 이렇게만 알아 보시면 됩니다. 꼭 조심해야 되고요. 우측필요번 납부 절차 방법 이런 건 볼 거 없어요. 읽어보지도 마세요. 책에 이걸 써놨지만 의미 없고요. 넘겨볼게요. 192쪽에 맨 밑에 6번 갑니다. 예외 보통 징수입니다. 예외 보통 보통 징수 1번 등기나 등록 관세장은요. 등기나 등록이 있은 후에 그 등록 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이 발견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등록 면허세 납세 납세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 붙는다고 나와야만 뭐예요? 보통 징수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다가 나왔을 때만 보통 징수고 그 외에 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우측에 보면 가산세 나오네 다시 볼게요. 무신고인데 일반 무신고 100분의 20 두 번째 부정 무신고 100분의 40 과서도 일반과서 100분의 10 대신 부정과서 100분의 40 단 ㄴ번이 있으면 합치고 없으면 합치고 대신 납부 불정신당 하도 만만한 사람 0.03%예요. 그럼 결국은 결국은 가산세 규정 뭐가 똑같다?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항상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둘 다 똑같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세 번째 갑니다. 3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부가세인데 항상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어요. 얘도 부가세가 있는데 보존 등록세는 납부할 등록 면허세가 있으면 100분의 20에당하는 뭐가 붙고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납부할 때는 그게 붙고 대신 감면 받으면 100분의 20에당하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납부할 때 뭐가 붙고 지방교육세 감면 받으면 뭐가 붙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근데 아까 취득세처럼 별도의 계산 방법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납부할 금액이 100만원이면 그 금액이 20% 감면 받으면 감면 받은 금액이 얼마? 20% 곧장 붙는 거지 별도의 계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195쪽 마지막 6절입니다. 비과세로 갈게요. 비과세는 정보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1번 제목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 국가가 하는 것은 다 비과세예요. 취득세가 될 건 등록면허세가 될 건 무조건 국가가 하는 건 다 비과세입니다. 1번 국가나 또는 지방지단체나 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는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다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는 그렇지 않다. 외국정부는 뭔데요? 상호주의니까 그거 빼고 해서 나머지 건 다 과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정부만 상호주의 나머지 건 국가자보다는 건 다 비과세 2번 두 번째 갑니다. 자 기타 등기 등록이나 면허에 대한 비과세는 1번 회사의 정리입니다. 또는 특별 청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쉽게 회사 문 닫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무역의 변경 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변경 등등의 이런 경우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의 법률과 묘지 인 것도 과세 아니에요. 묘지 이때 묘지는 개인 묘지일까 법인 묘지일까 관계 없습니다. 5번 4번 면허의 단순 변경도 비과세합니다. 주의할게 3번입니다. 묘지인데 묘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묘지가 묘지가 뭔지 알 거예요. 이게 취득세는 과세예요. 세금 내야 돼요. 다만 지금 나와있는 등록 면허세는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묘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개인 것이건 법인 것이건 관계없어요. 개인의 묘지가 됐건 법인의 묘지가 됐건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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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회사의 정림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번호 변경도 마찬가지고 묘지 같은 거 또 면허의 단순 변경도 있다. 등록 면허세는 요정도 지금 같이 한 내용만 보셔도 아마 한 문제 나아게 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쉽기 때문에 요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구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6쪽에 3번 재산세로 갑니다. 재산세로 가볼게요.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에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되는 세금인데 주의할 건 주의할 건 신고납부가 아니고 철저하게 보통징수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정부가 부과하게 돼요.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일단 보죠. 일단 재산세인데 이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에는 보유세에 속하게 되고 일단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 보유가 되면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돼요.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매년 6월 1일에 성립이 돼서 세금을 내게 해요. 또 내고 이때 세금을 내는 방법은요. 조심할게 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해요. 개인의 세금이건 법인의 세금이건 동일하게 그 세금을 과세해요. 똑같이 과세합니다. 똑같이 일단 보면 1번 재산세 정의 볼게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사용수익성에 차관해서 과세하는 응익세입니다. 성격이 조세이고 보유과세고요. 매년 6월 1일에 납세임과 성립한 조세고 또 6월 1일 현재 즉 과세기준 현재 재산소의자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시군 구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두번째 재산세 특징보조 1번 지방세인데요. 얘는 시군구과과는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세 두번째 보유세 보통세고요. 보유세고 응익세예요. 응익세는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낸다 이거죠. 걷는다. 응익세 그 다음에 물세이기도 하고 인세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매년 6월 1일에 납세임호가 성립이 됩니다. 네번째 항상 얘기했죠. 사실주의 등기 등록에 관계있다 없어요. 항상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5번 과세표준 항상 시가표준에게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이 재산세는 특이한게 이 과세표준 산정할 때 개인 법인 똑같아요. 신고가액 이런게 없고 무조건 시가표준에게 무조건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요건 나중에 보고 6번 세일도 두개 차등비료 세일도 있고 초과 누진세 율도 있습니다. 또 7번 우측이네요. 시장군서가 무조건 보통 징수 신고 납부 고지서 보통 징수 입니다. 8번 납부 불이행하면 가산금 보통 징수 신고 납부 가산 가산금 중가 가산금 이런게 붙어요. 9번 저희가 변호사 세금 중에 유일하게 물납 이 돼요. 돈이 없다.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 나오죠.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할 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됩니다. 물론 분할납부도 있어요. 분할납부는 한 번에 못내고 몇 번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두 번에 나눠낸다. 이게 분할납부인데 며칠 납부에 며칠 납부에 45일 납부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고 또 열 번째 특이한 점이 부동산 보유세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부담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 대비해서 쓸데없이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전년도 금액 대비 최고 맥시멈을 두어서 그 맥시멈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은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거죠. 또 고지산배당 그 세액이 얼마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네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소액 징수 면제인데 그럼 최소한 얼마부터 걷는다? 최소한 2천원부터는 걷어가요. 다만 그 미만일 때는 걷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이런 특성들이 있고 셋째 과세주시회입니다. 근데 누가 걷느냐 이미 봤어요. 어디 시군구 어떤 시군구? 재산이 있는 재산소재지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1번 일반적 경우는 어디요? 재산소재지입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다음 특례 2번 특례는 서울시만 대당돼요.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는 특별시세와 구세 그러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은 어떻게 해요? 시군구별로 각각 걷어가요. 어떻게? 시군구별로 각각 걷어갑니다. 다만 서울시만 특별시와 구가 함께 걷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특성들이 기본적인 게 있고 넘겨서 4번 갑시다. 과세대상인데 체크 좀 하시고요. 쉬었다가 과세대상부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계속 practises do that. 해주세요. 다음은 방 방 방